최근 세계는 전기차가 주류가 되는 전기차 시대로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증가에 따라 지금의 고정식 충전 스탠드를 확충하여 인프라를 늘려가면 전기차 전용 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는 물론 충전 소요 전력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터리를 교환하여 연속 충전이 가능한 이동식 충전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식 충전기는 전기차 전용의 주차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운전자는 해당 구역의 빈 주차면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앱을 실행하여 충전을 요청하고 이동식 충전기는 정해진 주행 경로를 따라 호출된 주차구역까지 스스로 이동합니다. 이동식 충전기가 도착하면 운전자는 충전 플러그를 뽑아서 차량의 충전구에 꽂고 충전을 시작합니다. 이동식 충전기는 50kW의 출력으로 3-40분 내에 전기차를 급속 충전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플러그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하여 이동식 충전기가 정 위치로 이동한 후 로봇팔의 작동으로 플러그를 자동으로 언플러깅하여 회수합니다. 플러그를 회수한 이동식 충전기는 다시 정해진 주행 경로를 따라 충전 타워로 복귀합니다. 이동 중 주행 방향의 장애물이 감지되면 주행을 멈추고 대기한 후 장애가 해소되면 다시 주행을 재개합니다. 이동식 충전기가 타워로 복귀하면 이동식 충전기의 배터리를 완충된 새 것과 교환하여 바로 다음 차량의 충전에 대비하고 사용된 배터리는 타워 내부의 100kW급 온그리드 충전기에 의해 다시 충전됩니다. 이와 같은 이동식 충전 시스템은 배터리 교환으로 연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여 고정식 충전 스탠드를 최대 10대 이상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전 스탠드와 같이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지정할 필요도 없고 완충된 차량에 의해 점유되거나 주차면이 비어있는 등으로 인한 인프라의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배터리 분리형 이동식 충전기를 구비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으로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한전 사내 벤처로 출발한 저희는 2022년 2월 인피니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분사 창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시스템의 각 구성에 대한 상세 설계와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R&D 과제를 이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의 시스템은 고정식 충전 스탠드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고 탄소 제로 시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